13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황당한 건 피해차를 로프로 묶고 잡아당겨서 원래 위치로 이동시킨 행동입니다. 영상에 따르면 가해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커브를 돌다가 피해차량 운전석 쪽을 들이박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이 밀려나면서 옆에 있는 기둥을 충격합니다. 보통의 운전자라면 피해차주에게 연락을 할 텐데 이 가해 운전자는 피해차를 원위치시키는데 급급해 보입니다. 글쓴이는 가해자가 물팥으로 닦아내고 힘으로 왼쪽 범퍼를 밀어넣으려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가해자를 찾아 전화를 했더니 차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를 당겨냈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고 당일 보험 처리를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의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쓴이